나는 추측해본다 대절 전체를 있다고 몇 명의 댄서들이 있다고 믿는 한때 내가 그랬던 것처럼 믿다 대절 전체를 믿는 부상은 원인이 된다 유발된다 주로 사고에 의해 그 사고가 무엇이냐 슬리핑 미끄러짐 트리핑 발을 헛디딤 그리고 부딪힘 어떤 사람과 혹은 어떤 것과 혹은 까먹음 세우는 것 발을 적절한 순간에 발을 세우는 것을 까먹는 것 그리고 무심코 접질르는 것이지 삐는 것 삐게 하는 것 여러분의 발목을 삐게 하는 이런 사고에 의해서 부상이 발생된다고 내가 한때 믿었던 것처럼 믿는 몇 명의 댄서들이 있다고 나는 생각해본다 하지만 더 오래 내가 춤을 추면 출수록 더 많이 나는 이해하게 된다 대절 전체를 부상은 매우 희귀하다 무엇으로써 원인으로써 무용의 부상의 원인으로써는 희귀하다 이거야 그 다음에 이제 부분 수량 오브 복수명사가 나왔기 때문에 복수동사가 나와야 돼 그래서 대다수의 부상들은 생겨날 수 생겨난다 일어난다 그리고 예방된다 어떻게 여러분이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춤을 출 때 지속적으로 계속 뭐 시간이 지나면서 춤을 추는 것은 부정확하게 단지 한 번만 춤 부정확하게 춤을 추는 것은 주로 부상을 입히지 않겠지 여러분에게 즉 여러분의 몸은 매우 회복력이 있어 그리고 회복할 수 있어 약간의 어느 정도의 혹사로부터 또는 남용으로부터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춤을 추게 되면 부정확하게 반복해서 수업마다 공연마다 매일마다 해마다 이렇게 부정확하게 춤을 추게 되면 여러분의 몸은 혹은 여러분의 몸의 일부분은 마침내 정지하게 될 것이다 작동하지 않게 될 것이다 여러분의 몸은 단순히 거절하게 될 거지 기능하는 것을 더 이상 от ra기iz라는 것을 더 이상